수영 안산시청한테 승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김지환의 서비스 김지환 순간 힘을 높여 보아인더 득점 강한 서비스 짧게 내준동 긴 서브 효과도 윤주현 백핸드 넷 서비스넷 받아냈어요 오히려 김지원 원 윤주현 퍼 올려봤는데 정리를 해서 플레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 두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윤주현 건져 올렸습니다 방향을 김지원입니다 약간 떴어요 나갔습니다 윤주현 김지원 강한 서비스 강한 서비스 한 점차 김지원의 서비스 득점합니다 동선의 선택은 어떨지 클릭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윤주현 윤주현 선수 윤주현 선수 윤주현 파워를 다시한번 서비스 렛 다시한번 서비스 렛 이어갑니다 넷 또한번 까다로운 윤주현 달려들었지만 김지원이 방어를 해냈습니다 계속 몸적을 노려봤는데 뒤져있습니다 서비스 윤주현 포인트 전환됐습니다 탑 스피 넘어왔어요 흐름 윤주현 받지 못합니다 슬쩍 맞춰주는 김지원 윤주현 공이 윤주현 김지원의 파인드 탑 스피 있었는데 강한 서브 출발 들어왔어요 윤주현 이 자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요 김지원 맞받아 칩니다 따라가지 못 김지원의 득점 윤주현 어어 김지원 넘기지 못한 계속 백핸드로 버텨내는 윤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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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가다가 멀어집니다. 김지원의 탑스피인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다. 윤주현 서브 김지원의 득점 건져 올렸어 김지원의 서브 회전을 걸었습니다. 득점 윤주현 서브 김지원의 제작 자막 이동 왼쪽 comics 김지원의 예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